자 첫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주 중반 저도 저시카가 되어 가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시카가 뭐냐면 쉽게 말해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는 거죠. 안하는 거죠. 제 방송에서 저식나면 단어 들어봤을 겁니다. 검색마저도 나옵니다. 저식나면 뭐냐면 이번 생에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자랑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좀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연애나 결혼이나 지치신 분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굉장히 긴 댓글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 공감합니다. 여자분들 자기를 공격한다고 성질만 내고 짜증부릴 게 아니라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결혼시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입니다. 청소년들 노는 곳이 아니라고요. 한국 여성분들 보면 나이 서른 중반이 돼서 돈 2, 3천도 없는 분들 은근 많더군요.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25세, 2천 없으면 그럴 수 있죠. 4회천 인생에 모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50만원씩 1년 모아도 10년이면 6천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꼭 메신저를 공격하죠. 그런 너는 돈 많냐 이런 질문 됐고요. 그건 논쯤이 아니니 패스하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리 남자에게 의지한다고 하지만 살아온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금명과 성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뭐 내 친구는 일하지만 연봉이 8천이고 어쩌고 님 친구가 연봉 10억이고 은행권 임원이고 다 관심 없고요. 지금 일반적인 한국 여성들의 결혼시장에서의 입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많은 결혼 정년기의 여성분들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남성들에게만 의지를 하며 결혼 전, 결혼 뒤, 출산 뒤 이렇게 네 사람이 아닐 정도로 괴물이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겹변하는 모습에 많은 한국 남성들이 절망을 하는 건데 그걸 논외로 하고 언제나 네가 더 잘했어야지 누구네 오빠는 얼마를 보고 누구네, 누구는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계절마다, 누구는 명품 가방을 이렇게 끝없이 남자들을 비교하고 자존심을 뭉개며 사람 취급 안 해주니 남자들이 에라이, 시발 됐다, 나 혼자 살란다 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고 착하고 상식선에서 행동하면 되는데 오빠는 왜 돈이 이거밖에, 오빠는 왜 키가, 오빠는 왜 올입는게 등등으로 끝없이 비교질의 가스라이팅을 하니 이제는 많은 남성들이 지겹도록 당한 연애, 결혼사에서 손 털고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허심사니하게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반성하고 왜냐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장고가 당신의 삶을 반증하니까 톡 까놓고 결혼에 대한 서로의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면 그나마 상황이 좋아질 텐데 너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나한테 돈 없다고 그러냐 오빠는 엄마는 연애 시절에 나한테 어쩌거든 언제나 비난과 지적지만 남부하니 이제 남자들도 에라이 됐다 어차피 얘기도 안 통하는 거 나 혼자 살란다 가 되어버린 거고요 좋아서 비혼이신 분들, 자의적으로 혼자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죄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과의 남녀가 서로의 모습에 한별 느껴서 각자 돌아앉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마음속에서는 결혼하고 싶지만 사회적인 못되고 못난 기준에 잔뜩 쩌려진 특정성의 가치관 때문에 남녀관계와 결혼시장이 개박살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 몇자 적어보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나도 결혼에 보탬이 되게 직장생활 10년 또는 15년 했으면 몇억은 아니어도 최소 평균치는 기록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게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자세가 갖추어진 분들이 아닐까요 나 딴 아래는 남자들도 많았고 돈도 그까이 있고 남자가 해오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 정도 키와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다 종대의 접근은 결혼시장보다는 술집에서 더 많이 써먹는 가치기준입니다 어쨌건 어떤 말을 쓰든 어떤 영상을 올리든 한순간에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기준과 암무적 가치가 드는 엄청나게 고지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결혼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생물학적 노상과 기형아 출산의 기준점인 35살을 어쩔 수 없이 넘기고 소많은 노초녀들을 낭산하고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가서야 아마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안타깝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필력이 좋으시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괜찮은 내용 같은데 우리 할로님이 좋아하는 내용이네요 할로님 취향 제격하는 그런 댓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여자분들한테 막감점이 있다 아니면 뭐 괜히 뭐라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여자분들이 지금 이상한 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안 빠져있으면 뭐 봐도 이런 얘기할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뻑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각한데 뭔가 여자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자기들만 그걸 몰라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는 건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지금 잘못된 게 많아요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안 죽게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자라든 간에 나이가 뭐가 미천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미천 내가 직장을 다녀서 어떤 직업을 하건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를 꽤 차야 되는데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꽤 차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혼 시장에 나오려고 해요 결혼 시장에 나오면서 남자한테 많은 걸 바랍니다 여기 말한 대로 결혼 시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홧김에 하자 이게 아닙니다 결혼 하나 때문에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결혼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한테 결혼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총각시장 잘 나갔던 사람도 결혼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통론 때문에 예전히 여자분들 생각을 달리 해야 돼 내가 뭔가 현실이 안 좋은데 결혼은 이걸 모면하겠다 그건 정말 좀 비겁한 생각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 해야죠 남자, 여자든 간에 자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결혼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기 어려워서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다 메워야 되는 건데 남자도 힘들어요 남자도 남자도 사회에서 자기 자기 꽤 차기 힘든데 왜 자기 몫까지 해줘야 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그렇다고 외모적인 부분이나 나이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나이 찰대로 차버렸어 왜 상당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야 남자도 이제 나이가 차서 어떻게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식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도 나이가 찼어요 나이가 차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보통 여자가 대학에 졸업하면 25살 정도에 취업을 하겠지 늦어도 그러면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만뒀다 하더라도 저 정도 나이 됐으면 그래도 모하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모하는 돈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도대체 뭐 어디다 돈을 썼길래 심지어는 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돈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탈합니다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빈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빈수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결혼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맞추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결혼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결혼시장에 나온 남자도 남자도 납니다 아 저 사람은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알아요 근데 좀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나이 먹고 어떻게 살았길래 기본적인 조건도 안 갖췄을까 뭔가 급하니까 나왔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어요 아 여자분도 사회생활 할 수 있고 돈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 이걸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다 맞춰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나이가 찬 상태에서 굉장히 억지죠 억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금명과 성실 맞죠 나이 맞고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살면서 굉장히 허투루 살았다는 거잖아 이건 어떻게 변명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남자들한테 의지하기도 남자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제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 능력이 없는데 남자가 어떻게 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지 물론 연애는 가능하겠지 연애는 근데 연애까지만 하고 끝날 겁니다 연애까지만 지금 남자를 또 이제는 막 있잖아요 이 여자를 내 사람이라고 책임지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결혼까지 갔을 경우 여자의 어떤 여러 가지 면모를 다 따질 겁니다 직업 그리고 그 그리고 모아놓은 돈 경제관념 성격 그리고 부모님 체조 다 따질 거예요 거기서 미달되잖아요 좀 미달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딱 연애까지만 하고 그만둘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좀 손해봐요 왜냐하면 여자는 연애 기간이 오래 갔는데 결혼까지 안 되고 이제 깨지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차버려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나기 겁나 여자도 이제 나이가 차버리면 이제 자연스러운 연애가 힘들거든요 이 말이 정말 싫어 네가 더 잘했어야지 누구네 오빠는 얼마를 보고 누구네 아파트에 살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이 능력이 없어요 자존감도 약하고 아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남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채우면 되잖아 자기가 양보하면 되잖아 왜 양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남자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나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이기심이 끝판왕 같아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으면 자기가 뭔가 좀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왜 채워줄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남자도 능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남자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봤자 인간인데 안 그래요? 좀 여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 부족한 거를 그 남자가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 그걸 사랑받는다고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망상이 빠진 거예요 남자들도 이거 구분해야 돼 내가 누굴 만나는데 자꾸 누군가 날 비교한다 그럼 그 사람은 연애할 만한 어떤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그러셔야 돼요 남자도 이거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거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밑뚝도 없는 거 받아주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나오는 거야 막 이런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그래 너 가라 어? 너 가라 딴 사람 가 채워준 사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좀 매몰차게 나와야 돼요 나 못 채워주니까 채워준 사람 만나 뭐하러 나 만나 시간 아깝게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자기가 부족한 건데 아니 자기가 돈 물어서 그걸 채우면 되잖아 어? 자기가 안 되는 걸 남은 남 보고 채우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좀 못된 마인드죠 이게 이거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 안 먹힙니다 이제 자 걱정돼요 진짜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여기 보면 오빠는 왜 키가 오빠는 왜 옷 입는 게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정말 그 여자가 이쁘다 대단하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꼭 자기가 부족한 걸 남한테 투영시키는 사람이 있어 이거 진짜 못난 사람이야 남자는 왜잖아 이런 사람은요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남자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돼요 여자도 어느 정도 할 건 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희생하라고 하다 보니까 남자도 지친 거야 이제 안 한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한다고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내가 무한한 어떤 희생을 하고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여자가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거죠 언제나 비난과 지적질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면서 남한테 냉정하고 이게 전영진 그거 아니야 나르시시스트 아닙니까 남자분들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남자분들 이런 걸 거부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아질 거예요 연애 시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의 20대 남자들은 매운맛이야 저런 걸 받아주셔야 하나요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요구해? 나 싫어 가 안 만나면 그만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의 20대 남자분들이에요 30대 40대 분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뭔가 믿뚝도 없이 요구하고 하면 연애도 못하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결혼 시장하고 좀 많이 다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능력이 없으면 여자가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것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보기 싫어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노후에 대해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좀 힘들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저렇게 뭔가 가진 거 없는 분들 가진 거 없이 나이가 차시는 분들은 결혼이 성세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여기 받아줄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도 혼자 살게 되고 근데 문제는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 대비가 안 돼 있다면 대비가 되었으면 돈을 모아놨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커리어를 많이 쌓았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40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살아가는 게 난이도가 있는지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혼 시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요구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결혼 성세 안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좀 생각을 좀 달리 먹으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여자분들을 나쁜 감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빠져있는 것을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자분들 중에 좀 이상한 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 감성주의에 매몰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 차면 진짜 골로 갑니다 나이 차가지고 연예 결혼도 못하면 골로 가 답 없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미디어에서 님도 이용하고 있다니까 SNS나 자꾸 돈만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희망 가지도록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생각보다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시장 더 안 듣고 여자분들이 취업시장에서 진짜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아나는 게 힘들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상은 냉정합니다 결혼시장도 냉정해질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뭔가 배려받고 이제 뭔가 양보했던 것들을 이제 양보 안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시고 현실팩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현실인지 하시는 분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시고 좋은 연휴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